네 반갑습니다 설경구입니다 어제 오늘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토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이야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춘지는 아주 앞길이 창창한 군인이었는데 좌천이 돼서 총독부 통신과 감찰관으로 있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사실 일제강점기 당시의 혼혈 캐릭터잖아요 이번 춘지 그 역할을 표현해낸다는 게 결국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그 복잡한 심리 중에 글쎄 뭐 뭐는 뭐 노력을 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준지 자신도 야망이 큰 인물인데 또 사실 준지는 용의자이자 또 유령을 또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제가 생각했던 준지는 야망이 센 인물이지만 그 속은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인물이 아니지 않나 준지 자신도 그런 인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속을 잘 알 수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알 수 없는 인물로 좀 그래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일본군 제복을 입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카이토 다카라 카이토는 군인입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가문 대대로 귀족 출신인 군인이고요 사실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격지심도 있고 명예욕도 있는데 그 안에서 조선총덕부 안에 있는 항일운동을 하는 유령이라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함정수사를 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100% 일본어 연기를 선보이셔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도전이었는데 네 너무 사실은 너무 뭐 말씀드리기 길 정말 장엄하고 긴 여정이 있었는데 너무 두려웠었어요 처음에는 아 이거 내가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무 하고 싶었고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 이거 내가 한다는 것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배우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 하루 이틀 정도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다행일날 그래서 밤새도록 하다가 석영호 선생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했는데 야 우선 감독님께 한번 만나봐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독님께서 이번에 한 걸음 다가와 주셨지 않나 아 손을 잡아준 거 이상으로 한 걸음 다가와 주셨어요? 네 바로 믿음을 주셔서 근데 사실 되게 거절하고 싶었는데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냥 올림픽 나가듯이 수능 공부하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설경구씨와 함께 했던 전쟁에서는 중국어 그전에는 또 영어 이번에는 일본어인데 야차 때 박혜수 씨랑 같이 했었죠 제가 그때 작품을 촬영을 마치면서 했던 이야기가 제가 그때도 연장제여가지고 이 영화를 하면서 참 값지게 얻은 거는 사랑하는 후배들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뭐 그때 또 박혜수 씨한테 케미가 있어서 또 각별했었고요 또 이 촬영하면서 사실 카이토라는 인물 그 배역이 제일 늦게 캐스팅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좀 고민을 하길래 감독님을 뵈면은 이제 답이 쉽게 나올 거다 라고 하면서 아마 쉽지 않게 이 작품에 참여를 했었어요 박혜수 씨 마음도 또 이 영화를 또 끝내면서 제가 제일 고마워했던 사람이 또 박혜수라는 카이토를 맡은 박혜수 씨였거든요 감독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호천사 네가 아니었다면 이 영화를 만들지 못했을 것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요 아마 그 배역을 찾기 위해서 박혜수가 안 했다면 그 배역을 찾기 위해서 계속 미뤄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늘 고마운 후배고 든든한 후배예요 후배지만 되게 든든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박혜수 씨 아휴 울컥했네요 저는 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극장에서 이렇게 시사 제가 찍은 영화를 개봉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저도 많이 떨리고 정말 기대 이 유령이라는 작품을 시작하면서도 너무 두려움도 많았는데 사실 제일 큰 힘이 되셨던 게 사실 배우분들이었고 경구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아 주셨고 현장에서도 이게 일본어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 대사지만 장악할 수 있는 연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짜 많이 큰 힘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야차 이후에 또 뵙고 싶었는데 다시 뵐 수 있어 너무 감사드렸고 제가 변하지 않고 계속 겸손하게 연기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형님 선배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소담이 이렇게 봐서 저는 너무 오늘 많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건강하게 제가 생각했던 더 건강하고 여전히 이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얼굴 보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또 만날 수 있고 현우는 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난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도 연예인 매니절로 삼장 몰라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참 훈훈합니다 batata Heather 안녕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